자 두번째 게임 출발하겠습니다 아이션 저런 준비동작이 너무 좋습니다 포인트 낼때는 정말 빨랐어요 돌아서는 포핸드가 아이치까지 나옵니다 뺐구요 자 다시 약하게 세요원은 계속 받아내고 있는 레어 나갑니다 그러나 첫번째 게임도 넉점차를 또 따라갔잖아요 그쵸 아이션 다른 뭐 첫번째로 두번째 와서는 더 가벼운 모습으로 경기를 합니다 그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소요원 첫 포인트를 땄는데요 못보지만 또 그만큼 많은 파트너를 해준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막았어요 이시원 선수가 워낙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몰라요 소요원 선수를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선수잖아요 네 2대6 아아 지금 탑스피 벗어났어요 이시원은 뒤져있구요 자 이시원은 테이블에 바짝 붙어있습니다 아아 그리고 아아 그리고 선투를 하는데도 지금 소요원 선수가 에러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시원 선수가 수비 선수와 경기 요령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소요원 선수도 더 어렵구요 네 아 반응 걸립니다 이시원 시났몬 습관 최고 아아 소요원 예 그러나 좋 wonderfully seus 라켓과 몸의 각도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타고 하고 있습니다.